울진 소방서는 오는 28일까지 울진군내 유양병원과 유영원, 장애인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돌봄인력 및 이용자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소방안전 프로그램인 쓰리고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안전 프로그램 쓰리고란 비대면 돌봄인력 맞춤형 화재 예방 컨설팅에 만족하고 환자나 입소자별 대피 유형표 부착을 통해 안전하고 sns를 통한 소통 인프라 구축으로 서로 소통하고를 담은 캠페인입니다. 이외에도 소화기 등 소방시설 자체 교육과 화재 시 대피요령 및 119 신고 요령, 관계인 주도의 무각본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돌봄인력의 위기 대처 능력 및 대피유도 능력을 강화하는 소방안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합니다. 김진욱 울진 소방서장은 피난 약자 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 돌봄인력들의 교육과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안전 프로그램인 쓰리고를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